202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교육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접속하시면 4개의 교육 분야의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 책자와 리플릿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일일체험교육, 찾아가는교육, 사재동행캠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체험학습장 연계, 특별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셨다면 업무 포털에 접속해주세요. 자료집계 항목의 제출자료를 클릭해서 신청유형, 교육분야, 교육주제를 선택하고 교육일정 달력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참가 희망일을 작성해주세요. 공감교육을 넘어 공감교육으로 학생천공시대의 꿈을 그리는 배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함께합니다. 공감교육은 감사적으로 및 후에 집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재sin상 Gonna So resume See you tomorrow 시작 CTOR A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